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돼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생존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명 포켓샷 이렇게 땡겨가지고 고무반동으로 이용해가지고 새총처럼 만드는 무기구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쉬워가지고 놀랄수도 있어요 준비물은 이런 큰 사이즈의 빈 물병이 필요하구요 음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 이거 그냥 네 미사일로 총알로 쓰려고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뭐 불베어링 뭐 이런 쇠구슬이라던가 이런건 좀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핫글루 일명 네 뭐 본드가 필요하구요 그냥 이런 본드도 있어도 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순간장착제 본드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 AB 본드 이런 본드도 괜찮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쉽게 구하고 쉽게 붙이고 빠르게 굳는 이 제임스 본드 최고죠 아크릴 다 일반 칼 사실 이렇게 두 칼은 필요하지는 않을수도 있어요 그냥 나이프 어 커터칼도 괜찮습니다 굳이 이런 칼은 아니어도 되고 커터칼만 있어도 괜찮은것 같은데 어 여기 이 부분을 잘라낼건데 좀 손이 다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준비를 했구요 풍선 입니다 고무 반동을 이걸로 이용해서 하게 될거에요 풍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땡기고 과감하게 쓰시다가 찢어지면은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병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겠죠. 이쪽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잘라내도록 할게요. 병목으로. 오케이. 뭐 그냥 솔직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아크릴 칼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아크릴 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근데 귀찮다. 좋았어. 다 꺼져. 갓톱이 등장하신다. 자 이렇게 병 대가리들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이것들을 제 생각인데 칼로 그리고 사보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다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본드로 떡칠해버리면은 다 메꿔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깔끔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완전히 딱. 바덕에 붙죠. 이런 식으로 밑단을 다 깔끔하게 자른 다음에 사포칠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평평하게 되네. 짜잔. 자 어딘지 맞춰보시오.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자 어디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크게 정답하고 외쳐주세요.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걔 뻘짓하는 동안 옆에 우리의 열심히 녹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르고 녀석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밀폐용기가 되는 거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물건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겠네. 녀석의 주위에 후딱 붙이고 후딱 이렇게 눌러버릴 거야. 자 시작합니다. 얘 근데 나오는 속도 이렇게 시원찮냐. 자 이렇게 붙이고 녀석을 이렇게 연결해버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대굴대고 굴려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닥에 놓고 굴리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뒤틀렸다든가 이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오호 깔끔하구만. 자 안쪽에 쓰레기들이 조금 삐져나왔죠. 이것들은 굳은 다음에 칼들로 이렇게 안쪽을 후벼내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좋았어. 그러면은 벌써 역할은 끝난 거예요. 씻어버리세요. 아주 깔끔하게 짤리죠? 어...이게 테두리의 안쪽으로 이쪽 있죠? 이쪽으로 빵않구로 한번 내줘야 돼요. 일단 푹 찔러버리세요. 요! 그쵸! 잘 들어가지? 그리고 녀석을 여기까지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똥그란 구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다시. 네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무슨 호수 연결부가 생겼네? 좋았어. 풍선을 줄 차립니다. 후두두두둑! 네. 풍선 크기가 좀 작네. 좀 큰 거 살 거이씨. 네 뭐 풍선 크기는 뭐... 이런 쪼다 같은 크기는 하지 마세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작은 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어차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큰 사이즈 같은 걸로 쉽게 바꾸셔도 되고 제가 큰 사이즈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옆구리가 터진 김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다가 공기를 아무리 불어봤자 제 생각에는 저만한 사이즈의 풍선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뭐 이딴 식이네요.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이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사이즈를 한... 이 정도에서 잘라주도록 하죠. 깔끔하게... 일단은 뭐... 되는 데까진 해보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살짝 위로 벗기면은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이걸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녀석을...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까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횡경막이야? 숨을 쉬어라. 이게 뭐야 이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한번 더 얻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덮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역할인데 원래는... 터무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괴력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자... 이 앵그리 버드... 따다란... 따다란... 따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개무서워... 이야... 문방구가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걸로 사와 봤습니다. 어... 퓨어 라텍스 발론... 네 뭐 이런 애들이고요. 약간 좀 반짝반짝하는 게 겁내 멋있네요. 좋았어요. 이 녀석은 어쩔 수 없지. 버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거... 팡송 풀 수 있나? 그냥 그렇다구요. 여기 주둥이가 조금씩 넓어지는... 구간을 시작으로...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자르면 안되지... 네 이거까지 다시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이쯤이었지... 네 쭈그러지지 않게 잘 잡고... 깔끔하게 한방에...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아까 고무줄... 아니 고무줄이랍니다. 풍선이 좀 크기가 크니까 여유가 있네요. 그렇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한 끗한 더 아래까지... 아까 우리가 벗겨내 이 띠 있죠? 거기까지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를 다시 쏙 넣어주도록 합시다. 잠깐 어디가 위냐. 이렇게 놔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뺀 녀석을... 고무줄이... 아 자꾸 고무줄이래. 풍선이 찢어지지 않도록 잘... 힘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리로 넣어주세요. 상당히 잘... 막히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풍선을 불어볼까? 어우... 바람 푹 나와. 뒤짐. 평소에 쏘지 않고 보관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미리 이걸 몇 개 짜놔고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찢어져가지고 쓰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여유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 비상시에 물이 필요한데 물을 담을 곳이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챙겨다니시면 돼요. 대기... 자 그럼 테스트 영상을 찍으러 가볼까? 좋았어. 저기... 여기... 페트병과 맥주캔이 보이시죠? 페트병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맥주병에다가는 제가 물을 좀 채워놨습니다. 자식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준비하시고... 응? 맞았는데? 오 야 여기 탁 치고 지난 거 봤어요? 너무 이게 비껴 맞아가지고 이게 쓰러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네? 좀 과감하게 세게 땡겨가지고 한번 여서를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오! 야 맞았어. 야 지금 쟤 피나는 것 같은데? 와우 이거 보세요. 자식이 이쪽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지금 졸졸졸졸 새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와우 줬어. 한발 더! 빅토리! 오우 님들 이거 정말 애들 장난감 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한방 이쪽 한방 맞아가지고 녀석이 정확하게 찢겨버렸어요. 이쪽이랑 이쪽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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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님들 화장실 안쪽에 저렇게 깡토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영상대로 이 무기가 음... 포켓샷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돌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무슨 쇠구슬 이런 거를 절대 넣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자자잔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수정토 있죠? 네 이 수정토의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게 수분을 머금기 전에는 굉장히 작은 비즈 같은 걸로 돼있다고 합니다. 근데 녀석이 수분을 먹고 이렇게 커지고요. 녀석이 되게 말랑말랑해지고 탄성이 좀 있어요. 어디갔지? 다시 던져볼게요. 네 뭐 저렇게 막 뽀잉뽀잉 튕겨다닌 게 보이시죠? 여튼 뭐 저런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몸에다가 이걸 한번 발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아프지는 않고 바로 몸에서 튕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팍 하고 깨져버리게 됩니다. 뭔가 약간 젤리같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놀면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로 한번 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한 거지만 한발을 넣도록 할게요. 짜잔 쇽 이렇게 넣고요. 오야 방금 진짜 세게 나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팍 터져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다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게 됐을 때는 그래도 보안경은 꼭 끼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이란 거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이번에는 귀마개입니다. 귀마개도 말랑말랑 푹신푹신해가지고 이것도 재밌게 날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생긴 것도 뭔가 총알 같잖아. 셋 둘 하나 호호호호호 야 잘 날라간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이 정말 제 발에 맞아도 안 아픈지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을 겁내 무쇠 쫄았죠. 솔직히 스펀지인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한발을 놓도록 하구요 녀석을 딱 정중앙에다 놓기 위해서 잘 컨트롤 해주고 늘린 다음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아